초코우유도 좋아하시나요? 저는 커피도 좋아해요. 아는 척 싫어해. 아는 척 싫어해. 안녕하세요. 공주 사와디카 외정 터는 아이돌 크모스의 점장 미란입니다.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? 오늘 드디어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매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 둘 셋. 저희 MC를 모셨는데 처음 소식 들었을 때 MC요? 제가 일단 잘 할 수 있을까? 제가 또 주간 아이돌 같은 걸 많이 봤어서 경험들에서 우러나와서 그걸 이제 펼칠 수 있는 드디어 기회가 온 걸까?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매점을 터는.. 그냥 매점을 터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? 약간 이런 생각? 저는 다 퍼 드릴 수 있거든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이거였거든요? 일단 딸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. 제가 티아비를 좋아하거든요. 이거 또 원하십니까? 넣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스튜디오에 편의점을 세울 예정인데 혼자 하셔야 돼요. 관리를. 네. 악질한데 다행인 게 알바생이 아니잖아요. 전장이잖아요. 좀 많이 털어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이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팬들한테도 옆쪽으로 드리거든요. 그래서 조은을 위로하는 거니까 감 많이 털어 갈수록 좋아. 짜잔!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. 저녁쯤에는 소녀시대! 소녀시대 특히 채연 님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에스파 에스파 요즘 좋아. 알바만 하던 미란이 드디어 점장으로서 매점을 열게 되었습니다. 이제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싹 마쳤는데 오셨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쿠즈 님들이에요. 여러분 인사해주세요. 여기 이 카메라가 원영 씨 카메라고 이 카메라가 성훈 씨 카메라인데 지금 생방송으로 세계 팬들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뮤직뱅크 은행장 원영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뮤직뱅크 은행장 성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저희가 이제 은행장이잖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와 진짜 편의점 같다.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나왔죠? 이 햄버거 집을 알아요. 이 햄버거 집을 알아요? 네. 원영 씨가 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잘 달았네요. 근데 여기 이제 빵이 많아서 이 존을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 맛있겠다. 허니버터 뻥이요. 이거는 맛있네요. 네. 와 신기한 게 진짜 많군요.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딱 하나만 웰컴 후드를 고른다면? 저는 족발을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모둠도 있어요. 어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걸로? 선우 씨는 이걸로? 네. 그러면 원영 씨는? 이거요. 허니버터 뻥이요. 허니버터 뻥이요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. 먼저 누가 먼저 털까요? 아 같이 터는 거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만약에 선우 씨가 먼저 털었어요. 선우 씨가 족발만 다 터는 거야. 안 돼. 제가 그럼 두 명을 상대로 게임을 할게요. 좋습니다. 그래서 칼로리 게임. 아 어려운데? 희랑 씨의 칼로리. 뒤에 이렇게 업텐다운 갈게요. 네. 과연 희랑 씨의 칼로리 무엇인가? 기회는 단 한 번. 어 저거는 120 칼로리. 120? 오케이. 175. 120. 175. 175. 180만 완료! 완전 쉽습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러면. 네 맞췄습니다. 어떤 간식을 위주로 털 거예요? 그냥 다 가져갈게요. 오케이. 마음껏 다 털고 있는 걸 해볼게요. 네. 쇼핑하고 갈게요. 네. 쇼핑하세요. 준비 시작! 간다 간다. 간다 간다. 오 족발. 오 족발. 아까 이거였거든요? 어 족발 족발. 지금 초조해 초조해. 오 샐러드 샐러드.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. 저희 스텝 언니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. 같이 같이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져가야 돼요. 그럼 이런 작은 걸 밑에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언니들이 매운 거 좋아하는데. 한 번 더 한 번 더 해요. 또 하나 더 하고. 한 번 더 해요. 하나 더 하고. 우와 감사합니다. 김치 말고 나와야 해. 다시 리필. 여러분들이 매운 거 좋아하니까. 이거랑. 추제비. 추제비랑. 10초 남았나요? 오 이거. 정말 안 남았다. 10초 남았어. 이거 족발 하나 더 담다. 7초. 9초. 이거 딱 그냥. 보이는 거 다 담. 보이는 거 다 담. 보이는 거 다 담. 동갑시다.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성우씨도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빈공간 없이 꽉꽉 채워서 어떤 걸 위주로 다 넣을 건가요? 저희 멤버들이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. 떡볶이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김기가 인기가 많네요. 초코유도 좋아하시잖아요? 저는 커피유 좋아해요. 안전실부에요. 안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가볼게요. 준비 시작! 그러면 일단 밑에 젤리를 깔아야겠다. 아니야, 고민할 시간 없어. 막 담아, 막 담아. 밖에서 보니까 너무 웃긴 해요. 잠깐만, 벌써 자리 없는데? 막 담아야 돼. 벌써 자리 없어. 그럼 저도 저랬나요? 막 담아야 돼. 아, 무서워. 어, 이거 뭐예요? 이런 거 있어. 막 담아야 돼요. 몇 초 맞죠? 30초? 바구니 리필할 때 말해주세요. 추가 돼요? 하나 보니? 섞이지 않아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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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, 공연할 시간 없어. 공연할 시간 없어. 진짜 잘 담으셨네. 몇 초 맞죠? 16초, 16초. 아, 저보다 너무 잘.. 아, 헬로랑이 있었어요?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저 몰랐어요. 왜 이렇게 잘해? 5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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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. 우리 3은 털어보신 것 같은데? 와, 싹툰스, 싹툰스. 왜 이렇게 유기어남은 자신인지? 아, 지금 됐다, 됐다. 승리죠. 오케이. 됐다, 됐다, 됐다. 우와... 이게 뮤직뱅크 스태프들한테 좋을 거 할 수가 있대요. 좋아요, 좋아요. 저희 스태프분들이 드시는 거죠? 자, 1번 갑니다.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? 일단 딸기류 좋아할 것 같아. 양자 맛 deputy. 약간 라면도 먹고. 떡볶이 좋아할 것 같아, 떡볶이. 약간 이런 것도. 돼지갈비. 돼지갈비. 돼지갈비 좋아하시잖아요, 약간 다른 거.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. 우유 딸기떡. 우유 딸기떡. 제가 티라미스 꺼. 오, 티라미스. 아, 진짜? 아, 온 거 담았어. 컵도를 더. 아, 이런 것도 그냥 담자. 고민할 시간이 없어. 이거 완수. 껑튀김 빵은 뭐예요? 새로 나온 거 아니야? 매운?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서 못 고르겠어. 이거 기우니까 하나 더. 이거 밥 말아 드셔야지. 좀 더 아쉬운데? 저희 근데 꽉 찼어요, 이제. 네. 저희들 마음입니다. 마음입니다. 와, 뮤직뱅들. 고맙습니다. 나 혼자 돼지갈비. 노동족발. 맛있겠다. 이게 좀 궁금했어요. 1층. 1층. 약간 맥주 먹을 때. 어? 은윤 씨 맥 못 먹지? 매일이야, 진짜. 매이비, 매이비. 어우, 이쁘. 금요일에 스케줄 같은 게 좀 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. 하루는? 안 뜯어요? 괜찮아. 일단 오전에 와서. 아침 일찍? 원래는 아침 일찍이었는데. 이제 저,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가 적응을 해가지고. 약간 오후 출근으로 바뀌었죠. 원래는 오전에 왔었는데. 네.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할 때도. 음, 시간이 부족하면 끝나고 먹어요. 아, 시간이 부족하네요. 그냥 부족해요. 먹고 하고. 에너지 때문에. 그럼 이제 이게 생방이잖아요. MC 할 때 뭔가 순발력이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? 전보다는, 전보다는 좀. 전보다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. 네. 너무 떨려가지고 막 생방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말하면 그게 그대로 이제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. 긴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. 긴장이 좀 괜찮아지고 좀 익숙해지는. 어색했던 것도 많이 풀려가지고. 맞아요. 괜찮은 느낌. 제가 오기 전에 사실 MC 데뷔무대에 역할을 보고 왔어요.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번 다시 볼까요? 어? 볼 수 있어요? 네. 아 잠깐만. 안 되기 너무 오래된. 어머 어머 너무 예쁜데? 이때 진짜 너무 어색해서 허공을 보셨어요. 서로, 서로 보지 말자고. 서로 이제 딴 데 보고 있어요. 전해보고 연기하고 이거 준비할 때도 힘들었죠? 많이 못 해가지고 많이 못 했어요 급하게 하는 거 근데 그런 티가 잘 안 났어요 오 잠깐만 아니 이 핑크 블링블링 이 선글라스가 국가라고 하던데? 그걸 그렇게 냅다 던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괜찮은 사랑받고 낙력이 없어서 만져도 돼 나중에 좀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맞아요 여기서 보면 버터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이게 버터예요 이제 서로를 위해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이게 벌써 추억이 됐다는 게 시간이 너무 빠른 거 같아요 또 이제 우리 장구주 분들이 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셨거든요 버터 퍼포먼스 다시 보고 싶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지금 근데 기억나세요? 사실 까먹었거든요 여기만 여기만 노래가 있어요? 아니면 나 진짜 까먹었는데 나 진짜 까먹었는데 너무 나피네요 너무 나피네요 너무 나피네요 너무 나피네요 그러면은 아 맞다 여기서 그리고부터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예 뭐지? 예 이제 나옵니다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첫 방을 기념해서 게스트를 마쳐 이벤트를 했었어요 우리 장구주민들이 넙도공을 할 수 있는 이벤트 아 와 렛츠고 이게 맛있어 누가 완전 진짜 닮은거 같나? 사랑을 닮아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을 닮았어요 저희 팬분들이 저를 닮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오 한번 보여줘요 이거는 뭐야? 이거 넣어줘야겠다 그거 원하십니까?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담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다 담은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